학습지원 성형은 극단적이상을 유지하게 하는 것 같지만 너무 고통스러우면 저희가 어렵게 된거죠, 나름대로 스스로 그걸 13시간 활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쓰시던 분께서 그날, 바로 그날 또 돌아가시게 정말 비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. 어머님께서 당신 뜻이라고 자택하시니까 너무 힘드네요, 그 말씀 듣는 것 자체가. 이게 장애, 가족, 고등분들은 보통이고요. 가족과 동료들에게 보통이고요. 정말 잘못된 내용이 있었어요. 고소하는 동료들 지금 둘 중에 하나의 집에서 영상 이케 여기다. 여러분, 저희 집에 가게 아내가 다행이다. 감사합니다.